내가 이렇게 만든 건가?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어. 근데 이만큼 멀어져 있잖아. 그냥 이렇게 된 거야. 다 내팽겨치고 한국 오는 거 너도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? 어. 아니야. 그럼 내가 어떻게 했어야 됐어? 회귀진.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그런 걸 말하려는 게 아니야. 그냥 더 이상 이 사랑이 나한테 힘이 되지 않아. 미안해하고 원망하면서 서로 갉아먹는 거 그거 그만하고 싶어. 우리... 서로한테 중요한 사람이잖아. 헤어지는 거? 이미 하고 있었어 우리. 안 보고 살 순 없겠지. 겹치는 지인들도 많고 또 오다가 다 동네에서. 인사하자. 나 너 여기서 처음 만났어. 여기가 우리 끝이네. 그런가 봐. 갈게.